자 다음에 26번째 EDI하고 전자문서입니다. EDI 자체가 전자문서에요. 일종의. 그래서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라 그래서 전자결제 이런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어떤 전자회사하고 협업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서로 이제 뭔가 주고 받으려면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서를 주고 받을 때 서로 쓰는 프로그램이 다른 거야. 우리나라는 한글 쓰고 쟤는 워드 쓰거든요. ms 워드 쓰거든요. 그럼 서로 문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야 그럼 우리 있잖아. 우리 이게 표준화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문서 교환할 수 있게 하자. 이게 바로 EDI가 됩니다. 자 이메일이 일정한 형식이 없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비해서 EDI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메시지 형태의 서류를 교환한대요. 기업 간 공공기관 사이에서 교환되는 문서로써 작성된 거래 정보를 컴퓨터 간의 전자적 수단으로 표준화 형태로 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교환하는 시스템이래요. 거래 쌍방의 자조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갖는데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표준화 하는 것. 이게 되는 거죠. EDI가 발생하는 배경은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대량의 정보 처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기 때문이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고 첨단 정보 처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돼서 결국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작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빨리 처리하자 이거죠. 외부 정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엔. 효과는 뭐가 있느냐. 거래 시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업무 처리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류를 줄일 수가 있죠. 불확실한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데이터 수정이 또 편하고 사회 간접 효과를 제공하고요. 이용의 특성은 자료 수정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고 용지가 필요 없어요. 전자결제니까. 전제 교환이에요. 전자 문서 교환이에요. EDI의 구성 요소는 우선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일정한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입니다. 얘네는 객관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EDI 표준에는 크게 양식 표준과 통신 표준이 있다. 그래서 양식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는 프로토콜. 이제 4과목에 가서 배우게 되는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뭐가 있다고요? 앞에 있는 표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도 있어야 된다. EDI의 종류, 얘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일괄처리 방식 EDI와 즉시응답 방식 대화형 EDI가 있대요. 일괄처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괄처리가 뭐예요?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죠. 부가가치 통신망을 이용한 축적 전송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EDI 방식이다. 즉시응답은요. 문서를 수신하는 즉시 처리하여 그 결과를 반환하는 거. 대화형은요. 거래 당사자 간에 실시간으로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EDI 방식. 얘네 모두 다 통합해서 쓰겠죠. 그래서 업무별로 한 번에 처리할 거는 일괄처리 방식을 쓰고, 즉시 바로바로 해야 될 거는 즉시응답하고, 대화형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나 챗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죠. 자 다음에 시티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가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에 넣은 거고요. 컨트랙터 인티그레이티드 테크니컬 인포메이션 서비스. 쉽게 얘기해서 계약자 통합 기술 정보 서비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조달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액세스 납입을 위해서 개발하여 관리되는 기능 및 지원 사항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EDI는 문서 표준화, 시티스는 정보 전달 및 지원 사항 전체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문서 표준 문화뿐만인데, 시티스는 정보 전달하고 지원 사항 이런 것을 전체를 통과하는 걸 우리가 시티스라고 한다. 자 전자문서 앞에서도 보셨었죠. 그래서 컴퓨터 등 처리 능력을 가진 AI에서 우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는 그런 문서들을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하고 표준화 돼 있어야 된다. 그쵸? 다음에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얘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됐을 때예요. 얘가 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자문서 아니면 효력 발생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해서 문제 분류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문구로만 보면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의 전자문서의 송신 시점에 그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거로 보는 거예요. 자 다 한 번씩 같이 내드립니다.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될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한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수신한 걸로 본다. 얘도 이제 법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쭉 한 번 보시고 그냥 이렇게만 보면 뭔지 모르거든요. 두목내 문제은행에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꼭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 한 번 출제됐습니다. 전자문서로 처리할 대상 업무 및 그 표준화 방식, 전자문서 중개설비를 관리하는 자, 전자문서의 보관기관, 기타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전자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어떤 게 있느냐? 전자서명 어떤 건지 아시죠?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당의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것. 뭘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인증서, 행정전자서명,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당의 문서로 고유하다.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고, 공인인증서 뭔지 아시죠? 전자정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행정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해가지고 행정 및 공공기관 상호간의 행정 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전자정부 3.0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서류를 뜰려면 굳이 동사무소나 시청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전자정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업무 효율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은 그건 볼 수가 없으니까. 전자거래 관련 단체가 있어요.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들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시는데 이 중에서 또 문제가 나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냥 키워드를 검색해서 문제와 답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정권이 바뀔 때나 혹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거나 존폐가 없어지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굳이 얘를 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한번 그냥 간단히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양식을 가지고 구조한 데이터를 전송해서 수신체계 컴퓨터가 직접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것. 뭐가 있어요? EDI가 됩니다. 기업 간 통합정보서비스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핵심이며 조달, 공급측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돼요. 시티스랑 비슷한 애가 또 하나 명칭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도 논란이 좀 됐었어요. 조달측과 공급측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얘가 시티스로 답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때 이 논란된 문제들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EDI의 발생 배경이 아닌 것은 전상관련 업무를 맡은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활용의 가능성 인식, 대량 업무 처리에 대한 신속성 요구 증대, 외부 정보에 의존 증대. 그랬네요. 여기서 뭐가 될까요? 전상관련 업무에 맡은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그리고 또 신속성, 대량성, 외부 정보 이런 것들 키워드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EDI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하드웨어 네트워크, EDI 소프트웨어 이것도 논란이 좀 됐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EDI 소프트웨어 기억하세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표준 하드웨어 네트워크 이렇게 됩니다. 사무관리 규정상 전자문서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랬어요. 작성자의 컴퓨터 입력됐을 때예요? 아니죠. 수신자의 컴퓨터의 파일이 기록됐을 때입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들이 답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검색 꼭 해보셔야 됩니다. EDI 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신자의 데이터 추출 및 재입력, 당사장 간의 즉시 이동, 구조화된 표준 양식, 퍼즌 투 퍼즌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은 구조화된 표준 양식이죠.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아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과목 마지막 행정업무 효율에 관한 운영 규칙 이거죠. 이거 법규에 해당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